나타스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오늘 플라로이드 페이스북 누르시면 다 플라로이드 이렇게 동작하실 수 있구요 몸본도 다 다운받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말씀 부탁드리구요 사실 저희 어제 앨범이 또 19일반에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서 좀 동작해 주셔서 자주 들어가야 되었으면 좋겠구요 참고로 이 곡이 마지막입니다 그죠? 열린 금형분의 의식을 가지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곡이 마지막이라는 뜻을 알고 있을거라 참고합니다 자 진짜 금요일 밤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굉장히 극도시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해봐도 되긴 해요 자 갑시다 투! 원 투! 저희의 댄스들 레이 기댕이 하고요 자 다시한번 박수! 시즌 시즌 ul flexible 시즌 시즌 인 legit conform할 수 있긴 한데 인간 혀 Na CO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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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